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딸의 시신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남자친구의 집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민관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평군은 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미쓰비시 줄사택 고존 여부와 향후 도시재생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위추홀구의 한 카페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으며 지난 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수구의 중고차 매매단지와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1명 발생했으며 지난 7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이곳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 수는 81명입니다. 부평구의 보험회사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명입니다. 9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65명 증가했습니다. 9일 자정 기준 경기 지역 신규 확진자는 부천 22명, 김포 11명을 포함해 4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과 중증 병상을 합친 경기도 전체 병상의 가동률은 90%를 넘어섰고 지역 생활치료센터 10곳은 72%가 운영 중입니다. 경기 지역 누적 확진자가 5만 9천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는 한 달 넘게 하루 300명 이상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짓 입당원서를 꾸민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부천시의회 도덕성 논란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들의 허위 입당원서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건 지난달 말 권리당원 입당원서 수백 장의 주소지 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공천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의혹은 곧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해당 의원 4명은 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각각 6개월 당원권 정지와 당직 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에 소명서까지 제출했지만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이 걸리는 동시에 추후 공천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징계를 받은 부천시의원 A씨는 아직 처분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원 B씨는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당의 처분을 존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2명의 입장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주소지 허위 기재는 현행법상 정당법 제42조, 강제입당 등의 금지와 형법 제231조에 해당하는 사문서 위조 변조 등에 위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징계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절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판결문처럼 그런 것도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시간이 걸려요. 그분들이 징계에 대해서 받으시면 받은 일주일 내에, 받은 후 일주일 내에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재심 신청하시면 회의를 하겠죠. 결정되는 대로 확정이 될 거예요. 다만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재심 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올해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애기봉의 모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기대치를 채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러 이슈로 수차례 개관이 미뤄진 데다 최근 잡음까지 흘러나오면서 개관에 앞서서 생각해봐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9월 문을 열 예정이었던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개관은 이듬해로 미뤄졌습니다. 내부 콘텐츠나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정이 늦어진 만큼 김포시는 올해 초 특별 개관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계획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임시 개관은 물론 9월 정식 개관도 어려워졌습니다. 정식 개관은 10월로 미뤄졌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어렵게 개관 일을 정했지만 남은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투입된 전체 예산은 400억 규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김포시는 시설 완성도에 공을 들여왔지만 개관을 수차례 미루고도 아직도 곳곳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잡음도 흘러나옵니다. 최근 불거진 전시실 작가교체 의혹의 경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김포시 결론에도 논란은 남았습니다. 여러 말이 오가면서 결국 문을 열더라도 내부 불거리는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어떤 계획 단계부터 어떤 그런 여러 여러 의견들이 혼용되다 보니 그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상당히 혼전 속에서 어떤 이런 18년의 시간이 지났지 않았나 개관은 꼭 필요로 하지만 개관하더라도 완성도는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평화를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민선 7기 김포시의 핵심 사업. 아직 문도 열지 못했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살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2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딸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딸의 시신을 확인하고도 곧장 신고하지 않고 남자친구 집에 숨어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심부검을 의뢰했습니다. 9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천 중동의 한 어린이집 옥상 태양열발전시설에서 불이 나 원생 등 7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모두 꺼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옥상 태양열시설 차단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민관협의회가 9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첫 날임에도 장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협의회는 주민과 지역 정치권, 부평구 관계자, 또한 역사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평구는 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미쓰비시 줄사택의 보존 여부와 향후 도시재생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송학동 예치장 관사가 인천시 등록문화제 1호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 말 시도 등록문화제 제도 시행 이후 약 1년 반 만에 인천시 등록문화제 1호가 탄생했습니다. 인천시는 50년 이상 된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의 현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송학동 예치장 관사 등 4건을 시 등록문화제로 선정했습니다. 송학동 예치장 관사는 지난 1901년인 일본인 사업가의 별장으로 지어진 건물로 광복 후 서구식 레스토랑과 사교클럽으로 사용됐습니다. 이웃 신측을 통해 민선 초대, 최기선 시장 등 17명의 시장이 사용했으며 시 등록문화제 2호는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3호는 수인선 협괴 객차, 4호는 협괴 증기기관차입니다. 박우식 김포시 의원이 민주당을 떠나겠다며 공식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박우식 김포시 의원은 9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김포시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부와 끝까지 싸워야 하지만 여당에 머무르며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떠나는 것은 국토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라며 향후 당적을 떠나 무소속으로 활동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시 의회 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탈당 이후 상임위원장직을 이어갈지는 여야 대표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시가 지역의 저소득층 3만 3천여 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현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부천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등의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계좌정보가 없는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식회사 풍무역세권 개발은 최근 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보상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에 따라 1차 협의 매수에 동의한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는 보상금과 2주자 택지 우선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풍무역 인근 87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주거지와 공원, 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김포시는 이곳 개발 부지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며 인하대학교 측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학과 병원 유치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인천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인 118.5%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9일 인천의 7월 아파트 낙찰가율이 지난 5월과 6월 각각 106.7%와 108.2%로 상승한 데 이어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100%를 넘으면 경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가 2억 8천만 원이었지만 경매에서 4억 7천여만 원에 낙찰돼 167.9%의 낙찰가율을 보였습니다. 7월 인천 오피스텔 낙찰가율도 전월보다 22.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인 90.5%를 기록했습니다. 부천지역의 다중이용시설 2만여 곳이 이달부터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로써 그동안 전자출입명부 QR코드의 불편함이나 수기기제의 단점 등을 보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방문자가 시설의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시간, 연락처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으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양산 등산로와 아라뱃길 주변 도로는 불법주정차로 모음사를 앓고 있는데요. 개양구가 다음 달까지 개양산과 아라뱃길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특히 아라뱃길은 평소에도 불법주정차가 심각해 이달 중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 주차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이중주차와 버스정류장 주차 등 차량과 주민 통행에 장애가 되는 차량입니다. 개양구는 1차적으로 이동 주차를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속 스티커 발부와 함께 견인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평구가 오는 16일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118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제로웨이스트 사업과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사업으로 제로웨이스트 사업 참여자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사업 참여자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살피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장기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회는 체육대회 예산으로 책정된 1억 5천만 원을 다음 달 3일 열리는 임시회 1차 추경에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부천의장기 체육대회는 매년 지역생활체육인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개최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